여러분 수하! 이웃집 수달의 달누나입니다. 9월 10일은 제 생일이라 이수달 가족들과 생일파티를 했어요. 3월 10일은 제 생일파티를 만들었어요. 띄는데? 아 귀엽다. 이거 좋다. 수달과 생크림 케이크를 함께 먹을 순 없어서 생선바지락 아이스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. 초가 너무 많다. 조심해야지. 조심해야지. 고맙습니다. 초도 불었으니 돌체 라떼에게 생선 아이스 케이크를 줘볼게요. 주자마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돌체 라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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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체 라떼가 먹기 편하도록 물에 넣어 녹여주었습니다. 생선의 더러워진 몸을 헹궈주려고 합니다 대화에 깨끗한 물을 담아두니 들어가서 또 한참을 신나게 놀았어요 지휘파티 와줘서 고마워 안녕 행복한 표정이 치즈 생일파티 하셔서 고마워 기다렸어 유치 생일파티 하셔서 고맙어 오늘 와줘서 고마워 피지 엄마들 생일 노래 불러줘 시도지 내 엉덩이 면진다